수질 오염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익산 왕궁축산단지의 농장 매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전국 최대 규모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농장 200여 곳에서 돼지 11만 마리를 사육하던 익산 왕궁축산단지. 축사에서 흘러나온 분뇨가 인근 하천과 새만금호를 오염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됐고 악취로 인한 주변 피해가 컸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일대 농장 매입을 시작했지만 생존권을 휴장하던 농장주들의 거센 반발로 좀 채 속도를 내지 못했던 상황.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1,700억 원을 들인 축사 매입은 13년 만엔 지난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왕궁축산단지 179만 제곱미터 터의 친환경 생태복원. 환경부는 이 일대에 생태습지와 생태숲, 전망시설, 탐방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국내 생태복원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 막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한 만큼 내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대 관문입니다. 또 생태복원 예정지의 40%에 달하는 사유지 매입 비용 마련도 숙제입니다. 지금 전체 비용은 저희들이 한 500억, 600억으로 추정을 하고 지금 핵심 구역을 저희가 구역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 왕궁 지역이 새만금 수질 오염과 악취의 근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친환경 생태 녹지로 다시 태어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아멘